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저는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공부하잖아요, 요즘. 그죠? 중간고사 다가오잖아.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. 맞잖아요.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고, 아니면 특히 몸이 좀 안 좋아. 컨디션이 막 내려왔어. 이럴 때는 더 하기가 싫어요. 맞죠? 근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. 여러분 말로 나락으로 가잖아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, 뭔가 몸이 좀 안 좋아도 해야 되잖아. 근데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동기부여 방법이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이런 이제 저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거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스스로 좀 동기부여시키고 스스로 좀 하기 싫은 공부를 좀 순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요청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한테. 그럼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꿀팁을 대방출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? 일단 제 꿀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그죠? 이래야 정당한 거지.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방적 요청하기 보다는 제가 먼저 꿀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꿀팁을 주시기를 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. 자, 두둥탁. 자, 첫 번째 방법인데요. 억텐이에요. 억텐. 이건 특히 제가 언제 쓰는 방법이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셉이 안 좋아. 아파. 근데 촬영은 또 해야 돼. 또는 뭐 수업 준비를 해야 돼. 이런 상황이거든요. 자, 이때 이제 이게 그냥 제격이에요. 억텐. 그러니까 사실 아프니까 텐션이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. 솔직히 아픈데 컨셉이 안 좋은데. 근데 이때 어거지로 텐션을 울리는 거야. 순간적으로. 그래서 뭔가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뭐 오로롱. 좀 요런 식의 텐션이면은 오히려 막 안 좋아. 컨셉이 안 좋고 막 아, 오늘 못 할 것 같은데 이래요. 이때 아무래도 촬영장에 나오죠. 이때 수업을 할 때는 텐션을 더 팍 올려가지고 평상시보다 텐션을 올려서 오로롱. 요렇게 수업을 해요.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안정하십니까? 힛행경을 더 보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분사구문 해서 텐션을 확실히 크게 또 올려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. 이러면 뭔가 이 뭐랄까 아픈데 텐션을 팍 올려서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 텐션에 맞춰가지고 기분이 글로 가. 진짜로. 그래서 아픈데 아픔을 잠깐 잊고 뭔가를 하게 돼요. 이게 진짜 된다니까? 근데 물론 이제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좀 사람 바위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쵸? 아무튼 저는 돼요. 저는 돼. 그래서 물론 엄청 아파가지고 거의 쓰러질 것 같이 아파. 이러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웬만큼 아플 때. 웬만큼 아플 때. 그쵸? 내가 당장 진짜 무슨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당장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게 되겠습니까? 그런 거 말고 그냥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. 머리가 좀 경매하게 아프다든지 속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억텐 기법을 한번 써보세요.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.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. 좋다 좋다 좋다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된다니까.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억텐 부려가지고 일단 막 한두 시간 뭐 공부를 하잖아? 한두 시간 이제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? 하고 나면 또 뿌듯해. 물론 뭐 아픈 게 막 다 낫진 않겠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아파요. 수업할 땐 또 억텐 좀 부려가지고 또 막 아픈 게 잠깐 가라앉았다가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프단 말이야 다시. 그래도 기분은 한결 낫습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뭔가 좀 해냈다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. 여러분들. 네. 그래서 억텐. 억텐 기법.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언제. 알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? 자 빨리 끝내고 뭐 뭐 해야지 요 기법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이나 하고 싶은 활동 또는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내가 요 숙제 뭐 여기까지만 딱 끝내고 내가 공부 여기까지만 딱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는 방법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. 저는 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수업 준비를 할 거 아니야. 그럼 막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. 귀찮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시켜요. 예를 들어 뭐 치킨이 됐든 피자가 됐든 아니면 뭐 디저트가 됐든 뭔가를 시켜. 그럼 이제 그게 배달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.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린단 말이야. 근데 물론 어떨 때는 뭐 20분 만에 와가지고 저를 당황시키기도 해요. 아무튼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뭐 30분, 1시간 정도 사이가 되겠죠. 내가 이 배달 음식이 올 때까지 내가 이 수업 준비를 끝낼 것이다.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하면 또 된다니까. 돼 또. 신나고 돼. 근데 더 웃기게 뭔지 아세요?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내가 배달 음식 올 때까지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. 그럼 이제 배달이 빨리 올 때가 있어요. 빨리 와. 그럼 이제 보통 집 앞에 놓고 가시잖아요. 그쵸? 그럼 일단 배달이 왔음에도 내가 뭔가 시작한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나서 현관에서 빨리 가지러 가야 되겠다. 이 생각이 좀 들을 때라 있어요. 그래서 뭔가 하던 거를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음식을 딱 당당하게 먹을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결국은 그거 같아.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게끔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뒤로는 좀 굴러가긴 해요. 그렇잖아. 맨 처음에 이 돌을 굴리는 게 힘들지 한번 이렇게 딱 으악 이렇게 딱 굴리면 그래도 조금은 굴러가잖아 얘가.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야. 그 촉발시키는 그 촉매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. 그게 바로 첫 번째 억지텐션 어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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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번 딱 해. 그럼 이제 몇십 분 하는 거야 그래도. 또는 뭐 배달 음식 아우 하기 싫은데 그래 음식 올 때까지만 한번 해보자. 그럼 이렇게 한번 딱 굴리잖아요. 그럼 어느 정도 돌아가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내고 뭐 뭐 해야지. 뭐 배달 음식 말고 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게임 좋아하면 아 내가 요거까지만 끝내고 게임해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그쵸? 뭐 거꾸로 해가지고 게임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해야 돼. 이러지 말고 이러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. 맞죠? 절제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아 여기까지만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해야지. 내가 여기까지만 끝내고 영화 보러 가야지.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사실 뭐 다들 여러분들이 이미 써먹고 있는 전략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.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만의 꿀팁은 뭡니까? 여러분들만의 꿀팁. 뭐 신박한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. 여러분들. 좋은 게 뭡니까? 다 이게 여러분들 이 메가스터디 커뮤니티 커뮤니티 좋다는 게 뭐예요? 여러분들 다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인 것 마냥 조금 이렇게 좋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. 알겠죠? 저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을 테니까. 알겠죠? 네. 여러분들. 그러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활성화 부탁드리도록 하고 있습니까? 자. 다음번에 더 나은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.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!